오늘은 7월 5일입니다. 금성방향에 가서 꽝을 치고 오셔서 너무 잔시알만 잡혔다고 해서 난낙시 잠시 서머시간을 한다고 해서 군인 음내권에 또 잘 나오는 저수지를 안내했더니만 이렇게 단시간에 잡고 오셨어요. 25급, 23,45급 많이 섞여 나옵니다. 군인 음내권에 저수지입니다. 오시면 안내하지요. 실시간 정보예요. 오늘은 7월 5일 되겠습니다. 쏟아지네요. 막 준척 잔잔한 시알로. 네, 요런 고기라도 만나거나 손맛보고 싶으면 오세요.